지금 가만히 있어봐, 이게 지금 계산하는 거야? 왜 지출만 있어, 수입이 하나도 없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, 지금 사장님들, 2021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? 작년보다 130원 오른 8,720원으로 계산해서 너 네 노래 듣고 있었니? 네 노래 네가 조회수 올리는 스타일인데 제가 조회수를 스트리밍하고 있었는데 야, 너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애가 들린다고? 네, 지금 제가 말을 하면 노래 소리가 줄어들어요, 실제로 뭐?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뒷담을 하면 안 된다니까 노래 소리가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주변의 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네 어머나, 어머나 맞아, 맞아, 그 기능이 있구나 하여튼 우리 장사 아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둘을 믿을 수가 없고 만날밖에 없는데 애는 또 왜 안 오는 거야